어 깜짝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전 적어도 한 번만 성공적으로 맵에 나가고 싶어요 오케이 우리는 살림이 있네 거기 탑들이 있어요 맵에 탑들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이미 싸우고 있네요 여기 뭐 들어있을까? 어 아닌데 한번 여기 넵 아 깜짝이야 인마 저는 그냥 지금 어디인지 확인하고 있잖아 아 잠구 아 아 administration gate인가 어 아무도 없네 으 아 루 좀 주세요 제발 이거는 아마 맵 글씨인가? 어 오케이 이거는 administration gate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길치로 한 것이 좀 어렵긴 해요 네 서로 오 오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거 소리가 너무 많아요 알아 헉 주스 오히려 루 찾았어 근데 나가 가까이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 스케프인가 진짜요? 어 안녕하십니까 더 많이 있나 혼자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아 어 지금 되나 나이스 어 오케이 히히히히히히히 오케이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지금 ZB 10 11 여기 여기 맞는다면 나침반 필요해요 진짜 작은 건물을 찾아야 돼요 이것인가 저거 마족 마 어 나갈 곳이 아닌데 앉아보면 전 이쪽으로 가야돼요 아니면 그쪽으로 가야돼요 그쪽으로 가야돼요 네 여기 기차길이 있고 이거는 그냥 따라가면돼요 그리고 과거로 가면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거 좀 루트하자 루트 쓰레기 인程 어엉 아 다행이다 그냥 그냥 다른사람 당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마 누가 봤어 어 깜짝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이었는데 올 게스트 세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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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치가 어디야 여깄네 위험할텐데 고마워요 소리들었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어 다행이다 아 조사 이거 저는 빼낭 가져갔어야 했어 여기 어떻게 나가면 돼요 여기 혹시?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여기 좀 귀늘이네 슈퍼드위에 슈퍼드위에 제발 어 어 어 어 이것도 방법이야 이것도 방법이네 내 영상 딜레이가 있긴 있을텐데 어 어 어 여기는 탱크가 있어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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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나갈 곳이 성공했습니다